어제 카링을 못꼈어요 첫번째판 3페이즈 버그걸림 두번째판 3페이즈 버그걸림 세번째판 정상인데 피 1포당김 요게 이제 어제판인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카링클각이 뜨게 되면서 모든 집중력을 카링에 쏟아붓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2,3주전 클라이어트 패치 때 생긴 카링 3페이즈 버그가 발목을 잡고 있다 맞아요 이게 어떤 패치냐면 저번 패치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혼돈의 흑염폭주가 종료된 이후에도 일부 흑염이 계속 공격하는 현상이 준비된다 요 버그가 패치가 되면서 새롭게 3페이즈 버그가 생긴거에요 다음주면은 패치를 해준다고도 얘기가 나왔었거든 이제 보여줄게 요것도 요게 이제 다음주는 패치가 되긴 하거든 근데 이 패치가 되기 전에 잡아야 되는게 우리 목표입니다 일단은 내가 말을 못한게 많이 있어요 입이 좀 근질근질한데 카링 클리어하면은 제가 어떻게 해서 클리어하게 됐는지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완료 오케이 출발했습니다 3 2 1 출발 파이팅 오시죠 버플 2필 다했죠 네 어 나 버그 나 버그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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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일 킬 자 오늘 트라이 1트 2팩 버그 자 2 Went 안 나올 때까지 간다 안 나올 때까지 안 나오면 이긴다 Crush . 내려온 침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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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초 1초 빨칠 안 맞으면 돼요 허리 나이스 내가 한가당 거 맞을게 니킬 안정권 저희도 안정권 이 분 애교 딜하는 중 패턴 5초 허리 한 대 맞아도 좋아요 장판 한 번 지워줘요 중단인 장판 아 됐다 12초 허리 맞아야 돼 허리 됐어 허리됐고 어 됐다 저기 갑니다 운동 5초 전 직사 5초 전 오케이 오케이 다 돌았어요 오지마 오지마 와도 돼 와도 돼 체력 봐 체력 딜 안할게 그냥 노실 좀 하실게요 저희가 5초 전 즉사 5초 전이래 1층 1층 육초 즉사 거기다 생각해요 지금 패턴 하나 남았어 2층 2층 노실 그만 이제 칠 맞고 이제 갑니다 오케이 어 뭐야 일단 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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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파만 조심해 장판에서 바로 뺄게 이거 먹을 수도 있다라고 확인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무적에선 아크 결속 아크 결속 나 정상 나 정상 정상 팡 팡 독자 쓰라 독자 쓰라 독자 쓰라 장판 조심 장판 조심 장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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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해 포기해 우리가 넣을거야 무식 끌게요 2초 1초 오케이 아치 좀 맞아줘요 그 8초님 피가 없어 괜찮아요 딜 안정권 딜 안정권 빼요 맞았어 맞았어 다했어 자 55 55초원 온 초실 한 번만 내가 맞을게 내가 맞을게 1웬 다 맞을게 사모 사모 똥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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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2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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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원온 사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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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사모 텔 텔 힐주 힐주 내가 쓸게 까시 마실게 까시 사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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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워누 10초전 2치겠죠 셀! 족자주심 1렌 족자주심 아 이제 워누 가요 3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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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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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텔 텔 텔 어디야? 1렌 같은데 족자주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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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호 나 빨감하실게 족자야 나이스 잘 피했고 2번 원홍 긴버프에요 아크길수용기 3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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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족자 뺐죠 2중 2중 바닥에 개같은거 있어 파졌어 굿 텔 텔 2회 2회 2번 원홍 긴버프 워누 3호 3호 1초에 썼다 나 가시받고 올게 나도 가시받고 올게 가시받고 빨라 내가 맞을게 2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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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오케 워누 워누 54초 상의 됐어요 텔 텔 1중 1엔 1중 세슬 공기 쓸거야 어 이제 족자 쓸거야 공기 3호 워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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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텔 텔 텔 2호 2호 바로 누르면 되는거 아니야? 어 바로 누르면 돼 바로 누르면 돼 바로 누르자 떨어지면서 텔 텔 1엔 1엔 빨리 심받아줘 나크 결수 공기 공기 1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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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적좀 돌 적어요 돌 적어요 무적 갑니다 2초 1초 껐어요 비비 비비게 내가 자네 쓰고 할게 공기 비비지마 공기 rund 안 되네 일중 무리하지마 철 추arl 실 피해야돼 츄실 피해야돼 자 원온 6초전 완성 infrastructure 원온온온온온온온온온온온온온온온은 원온온온구요 구독著 25 따롬 acontecendo 이거 아직 시간은 3회 3회 자 이번엔 목숨 걸고 평들여야 돼 지금 못 넘어가면 못해 족자돈다 근데 세미코스 쓰면 돼요 이거 1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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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족자돈다 가시 유지중 족자 조심 족자온다 넘겼어 넘겼어 200 못기다려 이거 공기 천천히 들어가 공기 천천히 들어가 혼도만 있다가 상관없어 어제 극딜은 맞게 썼잖아 상관없어 180마다만 가면 돼 오케이 오케이 조금 있다 진짜 들어가자 칠만 맞지 말자 그래 배턴 버턴 공기 빨아줘 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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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튼 나 혼자 있을게 내가 맞을게 정상이에요 일단 천지길의 기회 왔다 천지길의 기회 왔다 도로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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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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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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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 잘들어왔어 침착해 나 프레임 아직 있어 최대한 묻어봐 약간만 뺏다 와줘요 지금 공기 시란드 공기 시란드 미기 좀 빠르다 파이팅 빠졌어요 빼고 갈게 빼고 갈게 눌렀어 스편 눌렀어 일단 돈 받게요 지금 스편 눌렀어 돌이예요 그래 도울 좀 깔아 도울 좀 깔아 돌이예요 도울 좀 깔아 도울 좀 깔아 도울 좀 깔아 어 daqui 왔어 공기 맞자 공기 맞자 확인 맞았어 적당해요 적당해 괜찮아 도로 맞을게 내가 빠질게 엠버 엠버 먹밀결속 엠버 먹밀결속이요 겨울ux 엠버收 Под vào 엠버로 없어 엠버로가 붙이긴 엠버로가 붙이긴 어 미안해 도로루기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괜찮아 괜찮아 공기도 맞아 어 미안해 퓨마실게 맞았어 숲만 해주면 돼 딜은 좋아 지금 정신만 차리면 돼요 하건대로 해 내려놔 내려놔 공기 맞았어 어 공기도 맞았어 됐다 됐다 완전했어 이번엔 200 못 기다려 180으로 가야돼 더 기다리면 마크틀 못 넣어요 저희 가운데 유지합시다 주머니 자 스페 쓰세요 오케이 썼어 데리고 가야돼 데리고 가야돼 일로와 굿딜 10초전 오케이 긴 버프 대충 눌러요 존박이야 단추 조심해야 돼 고 무너스럭 볼 수 있어요 함 음 고 거 갈수 있어 침착해 괜찮으세요? 공기만 실패하면 돼요 아.. 피하내준 예 왔어요 혼돈 내가 마실게 이번에 샀을 뜨면 적당히 한번 깎을 수 있어요 공찬아 아 그거 어떻게 있어? 세포하죠 히힣 아 이거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칼리 못 걸고 가나? 내가 맞을 볼게 혼돈 맞고 있어 지금 존나 맞았어 조금만 더하면 도울까요? 괜찮아요? 괜찮아요 하셨어 혼돈 마련받 마련받아 줘 아 나 하지마 엠벅 오밍이케어 엠벅 오밍이케어 혼도 빻게 30빨렸어요 링크 바꿔 천천히 링크 바꿨는데 시간 널널해 돌 끝나가 돌 끝나가 스위칭 스위칭 어 궁지없다 천천히 단추 떴어 대가리 조심 혼돈 빨아야돼 내가 왔어 내가 왔어 볼 실패해야돼 볼 실패해야돼 됐어 됐어 볼 유지 나 대가리 빼고 올게요 단추 조심하고 항상 볼 실패해야돼 한 번 더 맞을게 응 단추 또 뜬다 이제 강 그렇게 몇초 알려줘 30.. 40초 40초 오케이 그걸로 갈게 돌 빨게 괜찮아 30초 30초 돌 빨게 실패 괜찮아 단추 뜬다 단추 뜬다 이제 또 돌 돌 너무 걱정하지마 컴툰이 좀 덜 빨아봐요 정돈 얼마나 바인드 빨았어 미안해 야 나 상시 맞았어 바인드 그렸어요 괜찮아 괜찮아 혼자 어차피 많았어 얼마 남았어? 자 5초 전 10초 전 10초 10초 오케이 멍메길 속이야 이거 혼돈 맞나요? 궁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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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유있어 궁기 빨고가 갈게요 아이씨 많이 들었어 자 고고 고 프레이 2초 2초 1초 프레이 업받아서 좀 걸려 세ей 수분뒈 자 할수있어 할수 있어 Sally가 번째 아니 지금 궁기에요 궁기 왔어요 혼돈 왔어요 공기가 너데될 참 Het 이거 일단 공기 빨아줘 공기실 아 못맞았다 온돈 빼줘 온돈 빼봐 칠 맞을게 마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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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기 까야돼 이제 치마 걸렸다 어 뺄게 제 엠벅 부기 빕슨 esc 아이씨 이 잡혀 얘길래??? 괜찮아 괜찮아 2분 평될 시간 있어 야 칼잉 많이 안 깎였다 칼잉 빡딜 해야돼 스패 눌러 어 눌렀어 눌렀어 지코 지코 가인드 가인드 정실력 존나 많아 공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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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0초 맞춰 200초 안 맞출거야 59 59 야 이거 평들로 많이 깎고 해야돼요 2분 체력 많아서 200초 기다리면 괜찮아 시간 많아 이거 타당까지 기다릴게 다 기다려야돼 천천히 2분 됐다 메용2 눌러 돌 스패 맞을게 맞았는데 역부족이야 내가 절반씩 스패 유지 스패 유지 스패 스패 유지 아니야 좀 적당해야돼 칼이 차가 더 깎아야돼 칼이 공기로 살짝 공기면 안되나 스패 눌러 그냥 샤브 눌러도 돼 지금 공기 먹어야돼요 린다 풀 10초 10초 확인 스패 준비합시다 돌 치우고 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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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돌을 뺐어 나 돌을 뺐어 어 오케이 왔어 왔어 야 슬슬 지금 봐라 시간 슬슬 가야돼 슬슬 뜹니다 아 돌 맞았어 혼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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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야 천천히 어 궁기 내가 왔어 듣고 혼돈 많다 궁기 좀 가줘 천천히 가 천천히 괜찮아 시간 많아 정신격도 많아 천천히 게이지만 봐 가만히 짜증있어 돌 짜증있었어 도로 가라고 괜찮아 충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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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깼다 깼다 짜써 나이스 아 타느님 마지막 그거 돌 좋았다 진짜 너무 좋았다 아 이거 마지막에 마이크는 왜 깼네 이거 야 진짜 아니 나 진짜 몇 초 뺐어 몇 초 남은 거야 10몇 초? 10몇 초 20몇 초 이거 저희 망 이거 개망판이야 마지막에 개망했거든 진짜 아니 아니 크레이가 자꾸 도망가가지고 아니 바인더 걸렸어 아니 아니 아 일을 깨우네 아 여러분들 크루아 크림 파티 전썸 최초 카린 격파 다 다 넣어 다 암네 와 인생업적 축하됐다 와 이게 아쓰지 이거 해준다고? 아 여러분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나 부어주신 분들 그리고 버프주신 분들 매결해주신 분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또 이제 카링클리어를 위해 도움주신 우리 허니길드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 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운영자님! 컬러스트림이오 좀 출시해주세요 컬러스트림이오 옛날에 그 헤네시스건데 컬러스트림이오 좀 출시해주세요 형님 간신됐습니까? 간다! 간다! 아! 넣습니다 오 안돼! 형 안돼! 형 안돼! 난 노예가 어려워 결정석 잠깐만 결정석 얼마지? 아씨 아니네 자 5800만매소 5800만매소입니다 천원 맛있다 그 다음에 흉수이구리 요것도 하나 얻었고요 10개를 모으면 에트르넬 상위하위 그 다음 견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숨겨진 카링 공략법 공개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이거 진짜 이거 모르면 클리어 못합니다 진짜 카링 이거 진짜 우리가 최초로 할 수 있었던 이유에요 그냥 이거는 예 여러분들 좀 보기 쉽게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캐릭터들이 이렇게 있구요 제가 클립을 좀 따왔는데요 아마 요 패턴이 우리가 클리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는 타나님께서 예 발견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패턴을 좀 이해를 해야되는데 3페이지 들어가면은 궁기 콘돈 그 다음에 돌 깡통 요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어 사람 인원수에 따라서 게이지가 수시로 바뀝니다 수시로 예를 들어 이제 둘둘둘 있으면은 유지가 되는데 콘돈인 사람이 여기로 간다 그러면은 궁기가 좀 더 많이 차고요 궁기인 사람이 돌 올라간다 그러면은 돌에서는 많이 차고 여기 궁기는 떨어지고 약간 요런 기본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런 메커니즘은 다른 파티에서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거는 몰랐을 거야 데미지 잘 보세요 여기 데미지 올라가는 거 자 원래 제 크크가 800억이 바뀌어요 보여주죠 800억 800억 바깥인데 갑자기 400억으로 줄었다가 600억으로 올라요 이게 단 2초만에 이루어진 일인데 보시면 카링은 데미지 그대로거든 봐봐 카링은 계속 900억이야 얘는 근데 혼돈만 바뀌어 혼돈만 얘가 왜 이러는지 알아요 아까 파티원 인원수에 따라서 게이지가 바뀐다고 했잖아 게이지 뿐만이 아니고 데미지도 반간먹습니다 만약에 돌에 있는 사람이 혼돈으로 왔어 그러면은 데미지가 어떻게 되냐 여기는 100% 들어가고요 여기는 60%? 60대 60대 4명 되면 훨씬 더 빡 50대 아니에요 50대를 완전 그냥 개박살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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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살 아무튼 존나 줄어요 그래서 흩어져서 때릴 수 밖에 없어 어 시너지를 아주 그냥 개박살되버린 거지 그냥 시너지 뭉치지 못하게 응 클리어 영상 잘 보시면 어떻게든 남의 영역 안가려고 어떻게든 자기 자리 유지하려고 계속 고집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왜냐면 데미지를 온전히 박아야 되니까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본인 데미지 기준이 아니고 그 영역 기준이라서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가 데미지 60%잖아 맞지 60% 여기가 궁기에서 때리면은 둘 다 때리잖아 궁기 혼돈 그러면 여기는 100이 들어가고 여기는 60이 들어갑니다 맞아요 자기 영역에 반감을 먹는다 이거에요 영역에 응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흉겨진 메커니즘을 좀 말씀드렸고요 또 이제 좀 약간 세세하게 또 말씀드릴 게 또 하나 있다면 극딜을 넣을 때 저희가 첫 극딜하고 두번째 극딜은 카링을 뺍니다 얘들로 요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이 딜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보스 우선 타격 때문에 아크의 타겟팅 그 동그란거 메카닉의 호밍하고 캐리어가 보호타기 때문에 데미지가 안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딜로서 가니까 얘를 좀 빼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딜을 넣은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에 깰 수 있었다 우리가 아무튼 다들 퍼클까지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부터는 쉽게 깰 수 있겠죠 그러면 진짜 그냥 족발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맞아 버그 안 생기면 거의 끝까지 가잖아 진짜 아 근데 다 너무 잘했어 이게 진짜 아예 대체가 안 돼요 아예 여섯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딴사로우로 바뀌면 절대 못 깨는 그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대체자 대체자 구합니다 팔촌님 롤하시면 안 돼요 팔촌 롤하시면 안 돼요 팔촌 롤하시면 안 돼 이제 하하하하하하 까지 에이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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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